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참 뭐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매도 보고서 모건 스텔리 창구에서 SK하이닉스의 100만주 매수가 들통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던 모건 스텔리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서 26일이면 어제죠. SK하이닉스 주식 100만주 넘는 매수주문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주식 106만 1547주 삼성전자 주식 81만 6,964주의 매수주문이 체결이 됐고요. 앞서 모건 스텔리는 15일 반도체의 겨울이 곧 닥친다라고 얘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을 시켰고요. 투자 의견을 축소로 변경을 했는데 이틀 전인 13일 모건 스텔리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매도 주문이 체결돼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한편이나 SK하이닉스 주가가 9.44% 오른 18만 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는 13일에 16만 2천 8백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 얘네가 공매도를 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참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들. 아유 참... 보십시오 여러분들. 26일 날 코스피 시장 공매도 금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위 종목에 올라갔잖아요. 왜? 차트를 보실까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이제 공매도 칠만 하거든요. 왜?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때는 상승 추세로 기관들이 반도체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너무 좋다. 반도체는 물론 미래의 전망이 좋습니다만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언론사는 믿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 시장을 언론사들이 계속... 언론사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러한 모건스텔리 같은 곳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이 아직까지 제대로 잡혔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아...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일단은 오늘 기사 나온 거를 또 보셨을 텐데 불법 공매도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고요. 이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된다. 그런데 부당이득 50억 원 이상의 경우라고 합니다. 그럼 10억은 해먹어도 되는 건가 싶어요. 이거는 뭔가 조금 법 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 공매도에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중처벌을 그냥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결국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얘네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한 해 만에 내년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또 공매도를 재개를 하냐고 이러면 또 말이 나오지. 진짜 시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20선을 뚫어주고 오늘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선빵을 지금 나와주고 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12단을 이제 엔비디아에게 공급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깜깜 무소식이에요. 참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요구간에서 손실을 안 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손실을 좀 복구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현재 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010-2360-6417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지 마시고 그냥 알기 쉽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대응이 필요하구나 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에 조금 약할 뿐이지 이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실 때 사실은 내가 뭔가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걸러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25일날 스튜디오 미루를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9월 25일 스튜디오 미루 관심 가지셔라 외에 보십시오. 스튜디오 미루. 그럼 스튜디오 미루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27일 날 금요일 날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가 이 방 안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1번이라고 010-2360-6417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전송을 주셔야지만 제가 입장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 승인을 시켜드려야지만 입장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로 기사들 그리고 종목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셔서 올바르게 주식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진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분위기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상승이 나왔지만 SK하이닉스와 좀 다른 점은 생명선을 뚫어주는 부분이라는 거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저점에서 많이 잡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차트를 좀 이렇게 돌려보면 어쨌든 여기까지는 SK하이닉스가 올라갈 줄 몰랐던 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시야입니다. 여러분들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 이 하락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력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시장 조성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M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가 기사를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어떻게 또 어떤 재료를 시장에 내놓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갈려진다는 거죠. 근데 재료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가 노하우를 하나 좀 뒤에 가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빨리 한번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반도체는요. 한번 봅시다.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는 부분은 안 보여요. 뭐 SK하이닉스 잘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 물론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주식들이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차트를 다 살펴보면 하향 추세에서 조금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점에서 거리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영상을 따로 또 제작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상승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너무 갭 상승이 뜨고 있습니다. 이 갭 상승은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갭만큼 맥구로 내려오고 갭 하락이 나오면은 이 갭만큼 맥구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어지럽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 혹은 저점을 공략을 해서 내가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시로 들여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지 엘리트 같은 종목을 딱 보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형지 엘리트고요. 이전에 8월 23일 금요일에 비공개방에 추천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어떻게 저점을 잡았는지 일부분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캔들이 그때 8월 23일 캔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넓혀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추천을 드렸는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면서 좀 횡보가 많이 나오죠. 횡보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9월 24일 날 급등이 나와요. 그렇죠?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와 줬는데 또 다시 한번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이때는 하락이 좀 나왔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버렸죠. 이때도 상한가. 보시면 상한가 한 번, 상한가 두 번, 상한가 세 번이 나왔어요. 그럼 이준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저점에서 여기에서 잡아갈 수 있었느냐? 보시면 지금 화살표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이 종목을 조만간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의 이름을 세력 매수 신호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CCI 여러 가지 지표 설정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저만이 쓰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화살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면 매매 원칙 급등 발굴 베스트 5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베스트 5 중에 제가 베스트 3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생명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번과 5번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노하우다. 노하우 공개까지는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생명선, 이 검은색 선이 생명선인데 이때 급등이 나온 이후로 또다시 초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층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고 이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급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저는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다섯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졌으면 세 가지 모두 맞아 떨어졌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주식을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아니라요. 이 세 가지 플러스 뭐예요? 4번과 5번 이것까지 공략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4번과 5번은 제가 공개를 해드려야 해드리지 않아요? 안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복리의 마법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난 조금밖에 없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매 원칙처럼 하루 목표 수익률 5%에서 20% 정도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머니가 100만 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루에 5% 수익률이면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10% 수익이면은 10만 원이고요. 20% 수익이면은 20만 원입니다. 첫 달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보통 평균 하루에 10% 정도로 잡았다고 했을 때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독, 좋아요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가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번으로 저에게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형지 엘리트 같은 단기 종목을 제가 선정해서 뽑아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만 단기 종목들로만 가지고 가셔도요. 내가 현재 원금 손실 본 것들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총알까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기회 여러분들 꼭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장기 종목을 뽑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월봉 차트에서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도중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살표 나오면서 20선 뚫어주고 구름충 위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가 저에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노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헤리스와 그리고 트럼프 이 대결 중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차피 이 종목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이 종목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번으로 저에게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급등이랑 선물 둘 다 보내주시면 제가 선점에서 또 보내드리겠죠. 그쵸? 자 이 종목은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즉 현재 이 정보가 A급 정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나 정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받는데 이번에 2024년 다 지나갈 때 항상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까지 나 중장기 종목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선물이라고 저에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